좀 줄었는데 아이들이라서 더 줄여도 거의 안해. 줄여져요. 줄여져요. 이렇게 잡아봐. 이 정도. 잡아서 약간 이 정도. 이렇게 살짝 줄이면 돼. 좀 벌어져 벌어져. 좀 옆으로 떨어지자. 옆으로 떨어지자. 옆으로 더 떨어져. 서로 맞는다. 이렇게. ㄷ자. ㄷ자. 너무 벌어졌어. 이렇게. 어깨 어깨 조금 좁게 잡아. 약간 좁게. 그 자리를 잡는 거야. 그리고. 앞뒤 알아 너희들. 어. 블레이드가 이렇게 안으로 말린 부분이 있거든. 그 부분이 항상 나를 봐야 돼. 자. 이렇게. 요 부분이 항상 너를 보고 있어야 돼. 요 부분이지. 여기는 너가 보면 안 돼. 알겠지. 자. 가보자. 집중해서 잘 틀어. 어. 자. 잘 잡았어. 응. 그럼 너네들이 큰 대결을 할 때 서서. 자. 너네들이 어떻게 서있어. 실제로 이렇게 서있지. 자. 너네들이 어떻게 서있어. 실제로 이렇게 서있지. 3 3